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휴대폰을 던져버렸다고 해서 검찰이 주변을 수색했고 또 며칠 뒤에는 버린 게 아니라고 하는 등 우왕좌왕 했었는데 이 휴대폰을 경찰이 찾아냈습니다. 창 밖으로 던져져 떨어져 있던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주워서 갔다는 겁니다. 상황을 요약하자면 검찰의 초기 대응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죠. 노도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CCTV에 잡힌 수사관들 모습입니다. 사다리 동원에 건물 주변 수색까지 나섰지만 휴대전화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창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으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.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경찰이 증거은닉 관련 수사 착수 하루 만에 CCTV를 분석해 창 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주운 시민을 특정해 찾아내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. 경찰은 확보한 핸드폰 분석 작업과 동시에 습득한 시민과 유 전 본부장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. 검찰은 모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. TV조선 노도일입니다.